오늘 현장 특파원 리포트는 일본 현지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 정영효 도쿄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정 기자 먼저 전일 마감했던 일본 증시에서 특징적인 부분들부터 짚어주시죠. 12일 도쿄 주식시장에서 닉게 225지수는 전날보다 1.92% 오른 28,765.66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3거래일 연속 지수가 하락했다가 반발 매수세에 힘입어서 4거래일만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가 상승했고 이날 다른 아시아 증시도 오름세를 타면서 닉게이 지수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지수가 4거래일만에 올랐지만 2만 9천선을 돌파하려 할 때마다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번번이 막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좀처럼 2만 9천선 근처에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도쿄 증시 일부 시장의 90%가 넘는 1924개 종목의 주가가 올랐습니다. 도요타가 1.6% 올라서 지난해 주식 5대1 분할 이후 최고치를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부진했던 소프트뱅크 그룹도 6% 급등했습니다. 도쿄 일렉트론과 레이저테크 등 반도체 관련 및 장비 업체들도 각각 3.8%, 2.1% 올랐습니다. 되짚어 보니까 일본은 새해 들어서 첫 연결인데요. 올해 현지에서 주목받고 있는 투자 분야들에는 어떤 것들이 꼽히고 있습니까? 단연 주목받는 종목은 도요타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성장주와 가치주의 매력을 모두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 시가총액이 34조 3,900억엔으로 10조엔 가까이 늘었습니다. 2020년 2위였던 소프트뱅크 그룹과 시총이 4배가량 벌어지면서 일본 증시 절대강자 위치를 굳혔습니다. 현재 주가가 2,300엔선인데요. 3,000엔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리크루트 홀딩스와 도쿄 일렉트론도 급부상했습니다. 리크루트는 시가총액이 7조 1,000억엔에서 11조 7,400억엔으로 늘면서 12위였던 순위가 4위로 올랐습니다. 리크루트는 인재중계뿐 아니라 인적자원에 관한 모든 사업을 벌이는데요. 코로나 시대에 급성장할 기업으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최대 반도체 장비 회사인 도쿄 일렉트론의 시가총액도 5조 7,000억엔에서 10조 3,100억엔으로 1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시총순위는 21위에서 6위까지 점프했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난의 수혜를 입은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2022년 일본의 유망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일본 정부가 외국인 입국 규제 조치를 다음 달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규제가 지속되면 아무래도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도 상당히 클 데인데 현지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일본 정부가 2년째 입국을 규제하니까 일본 대학들이 아우성입니다. 일본 대학을 찾는 해외 유학생이 극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12만 명이던 일본의 해외 유학생은 2020년 5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작년 1월에서 8월까지 유학생 수는 8천 명에 그쳤습니다. 곤도 사치 있고 오사카대 국제교육센터 교수는 일본이 입국 규제를 지속하는 동안 이미 상당수 유학생이 입국을 계속 허용해온 한국 등으로 옮겨갔다고 말했습니다. 교환학생 파견을 중단하는 해외 유명 대학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대, 존스 호킨스 대, 미네수다 대, 호주 국립대 등이 올 봄 학기 교환학생 파견을 중지한다고 일본 대학들에 통보했습니다. 오타 히로시 시토치바 시대 교수는 올 가을 학기부터는 외국 대학들이 대응 조치 하나로 일본의 교환학생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니온 게이자의 신문은 코로나 쇄국이 계속되면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려던 일본 기업의 인사 전략에도 차질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한국경제신문 정혜유였습니다.